용산팀 고갓댄진이 후걸하고 개조하고 열심히 만드신 어우 물 표현 정말 잘하셨어요 베이스도 딱 깔끔하게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삭 모빌돈 사라 사라를 베이스에 딱 얹어서 딱 얹어진다 이나 이런 것 같애 뱃을 베이스 직원 위대 소원 뱃을 베이스에 딱 오는 뱃을 베이스에 딱 오는 물 뱃을 베이스에 딱 오는 물 뱃을 베이스에 딱 오는 물